안녕하세요 원클릭 마스터 지니입니다. 오늘은 원코디를 활용한 매복치발치 상담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30세 여성 김민지 환자는 오른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48번 발치를 하러 오셨군요. 초진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3월 10일에 오른쪽 아래 피가 나고 아파서 내원하셨네요. 치료계획을 살펴보니 48번 발치가 확정되어 오늘 매복치발치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발치 후 47번은 일레이 예정이지만 충치가 깊어 신경치료 가능성도 설명했네요. 이젠 환자분 데이터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방사선 촬영 후 내역 설명도 자세히 기입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사진과 파노라마를 활용해 환자분께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파노라마 사진을 확대하고 뚜렷한 사진을 위해 밝기를 조절합니다. 룰러 기능을 이용해 길이를 잴 수도 있고 치아 위치와 하치조 신경을 그림으로 그려 치아와 신경이 가까운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계획에 있던 47번 충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신경과 가까워 신경치료 가능성도 다시 한번 안내할 수 있겠죠? 그럼 환자가 마취 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원코디를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복치 상태에 대한 그림과 문제점 그리고 발치 후 감각 이상, 발치 과정에 대한 그림이 준비되어 있고요. 원코디에 있는 매복치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사항을 빠뜨릴 수 없죠? 발치 후 주의사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는 지혈, 술과 담배, 빨대 사용 금지와 무리한 운동에 대한 자료가 있네요. 상담 시작 버튼을 눌러 환자분께 자세한 설명을 진행합니다. 우선 매복치 파노라마로 위치를 확인하고 간단히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로 설명하기 힘든 매복치의 문제점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죠? 매복치로 인한 충치도 설명이 가능하고 잇몸뿐만 아니라 치주인대까지 자세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복치 발치 시 가장 중요한 감각 이상에 대한 자료도 준비되어 있네요. 하치조 신경과 매복치가 맞닿아 있을 경우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유리합니다. 색상을 바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매복치 발치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매복되어 있는 치아는 핸드피스 벌을 사용해 치아를 잘라 나누어서 발치합니다. 말로만 하기 힘든 과정을 자세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치 후 거주는 지혈이 될 때까지 최소한 2시간 이상 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치 후 일주일간 술과 담배를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발치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혀로 건드리면 감염에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밥이 자꾸 거슬리겠지만 일주일만 꼭 참아주세요. 지혈을 위해 발치 후 나오는 침과 피는 뱉지 말고 꼭 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빨대 사용은 꼭 피해주세요. 컨디션 회복을 위해 발치 당일은 지나친 운동과 사우나는 피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마취 후 10분 동안의 기다림, 환자는 지루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을 원코디를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